음... 아... 뭘... 아... 아... 고리 지끈지끈하지? 어이 주정배기? 너 창피해서 그러지? 응 하... 와인 반전으로 할 건 다 하네 자... 어... 뭐야... 그렇게 움직이면 고리 딩딩딩딩 교양곡일걸 자... 자... 임성만의 백배사제용 특제 북극곡 너한테 쉽게 사과할 수가 없어 없었어 그렇게 쉽게 사과하면 진짜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 같아서 미안하다 처음에는 휴대전화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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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... 아이씨... 야... 뜨거운... 뜨겁다고 말해 넘보... 너무 아파... 야... 저진도 엎어지지 말고 으아... 모니가 너무 아파... 나 뜨거운거 못먹는단 말이야 야 그럼 무겁고 이 뜨겁지 아 그럼 아 아 진짜